하겠습니다. 서서고생 시즌2의 빅브라더 박준혁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근데 아까 찍은 거 잘라서. 아, 여기도 오른쪽. 그러니까. 네. 오른쪽만 있는지, 오른쪽. 조빈이 육자에 한 번 듣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아래서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어서 썬따라 박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위스에서 뷰티 근손이라고 불릴 만큼 K패션 뷰티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멘청부터 부탁드릴게요. 멘청부터 부탁드릴게요. 와, 너무 좋아. 멘청. 멘청. 네, 다음에 이렇게. 네, 다음에 이렇게. 다시 외로 오른쪽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어, 다음에 슈퍼 아이돌, 슈퍼주니어 은혁 씨를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네, 은혁 씨는 의무의 소환과 재치로 이번 한성센터에서 장사의 신으로 맹활약을 하셨습니다. 멘청부터 부탁드립니다. 멘청부터 부탁드립니다. 안 되겠지. 그냥 같이. 그냥 같이 straining? 오케이. 두 번째, 지금 뭐였다 이거? 어, 런 친구는 아니라? 셈트 컨트롤! 네. 헤어스타일이 그거 맞습니까? 그쵸? 히로 프레시, 이래? 네. 응, 네. 헤어스타일이 뭐였지 뭐. 그래서 오늘 내 옷밖에 안 나요. 헬스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기씨를 모시겠습니다. 네 스위스 편에서 자극자족이 가장 잘 어울리는 실손망으로 등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 같은 팁들로 많은 사람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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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벨! 벨! 하이! 하이! 벨!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